싫은 말 하면 안되지만 진짜 하고싶은 말 하는거니까 나오는거지 내가 아까 그 사람 말하다가 지랄이야 저 강아지들 왜 지랄들이야 이랬잖아 원래 그런거야 맞아요 그런게 뭐 라이브지 가식적으로 하면 대본 읽는거지만 마음이 진심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 이뻐해도 그렇잖아요 나는 구름이 너무 새끼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따치님은 생전 그런소리가 없어 그죠 정말 말이 말을 이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밖에 쳐다보는거 기분좋은 표정인데 그래요 뭐 살살 가고 있어요 좋아 좋아 밖에 백밀라이서 보이려고 볼달아 아우 이뻐 뒤에 차가 없으니까 이거 천천히 가게 뒤에 차가 없으니까 이거 천천히 가게 그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가요? 그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가요? 아 그래요 제 머리 그분이 해주신거에요 아 진짜요? 만원 아니 어쩐게 아까 근데 되게 건강하시다 80세인데 80세 넘으셔도 건강하셔 계속 막 움직이면서 일하셔서 그런거 같아요 할머니도 계속 받는거 그거 뭐 그냥 나눠주시고 막 그런다는데 그걸 채소같은거 심어가지고 그러니깐 오, 이뻐 아, 이뻐 이뻐 좋겠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도 처음 해봤으니깐 내꺼 어떻게